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에헤헤! 어? 잠깐만... 에헤? 아이스크림 하나에 2만 원? 아이, 나 5천 원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에? 전화 왔네? 오랜만이네! 왜 전화 걸었어? 아래야! 우리 박물관 타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바.. 박물관? 음... 확실히 박물관을 타면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 좋아! 나도 갈게! 어? 너가 웬일이냐? 그래! 내가 주수 보내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응! 알겠어! 박물관 한 번 철공!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오는 거야! 그럼 얼른 가야겠다! 에헤헤! 얼른 박물관 털어야지! 아! 잠깐!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나왔어! 어? 그래! 왔냐? 내가 일단 작전을 설명해줄게! 오! 응! 자! 우리는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금고래 쳐일 거야! 먼저 이 땅속을 깊이 파다거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박물관으로 진입을 할 거야! 오케이! 알겠어! 한 번 내려가볼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야! 내가 들킬 것 같아? 알겠어! 자! 밑으로 내려가보자! 이쪽으로! 와! 오! 뭐야 여기! 오! 오! 그래! 이렇게 잘 파닿네! 좋았어! 이쪽으로 잘 들어가자! 와! 잠깐만! 여기는 이 광석들만 케이가 더! 음! 부자 될 것 같은데! 굳이 박물관에 털어야 할까? 뭐! 어쨌든! 이쪽으로! 우차 우차! 오! 야! 나왔어! 자! 여기 동물 보이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 응! 그래! 알겠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자! 이쪽으로! 와! 다다다다! 오! 뭐야! 잠깐만! 야! 안쪽으로 들어가라며! 오! 아니! 뭐! 뭐야! 이 안쪽에 이런 게 있었어? 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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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미로 끝에 폭탄이 있어! 그 폭탄을 우린 이 벽돌 안까지 가지고 올 거야! 아하! 그래서 저 벽을 뚫어버린다는 거지? 고라쥐! 아래 가면 어디 안 가네! 그럼 얼른 가서 찾아와! 뭐! 미로 내가 깨야 하는 거야! 아휴 진짜! 그래! 알겠어! 근데 쟤 나한테 이런 짓 시키려고 지금 나 데려온 거 아니야? 아! 괜히 기분 나쁜데! 아이! 그냥 아이스크림 먹지 말 걸 그랬나? 에이! 요쪽에 폭탄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여기 있다! 자! 여기서 하나 구해오고! 어우! 이야! 어우! 살벌하게 생겼네! 어! 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해주면! 으차! 피해! 우와! 터지! 오! 오케이! 터졌고!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머! 안쪽에 한 CCTV가 있어! 이 CCTV가! 어! 나를 발견했어! 이런! 된장하자 코치왕 썸성! CCTV가 나를 발견해버렸군! 이런! 아! 발각되지 않게 조심했어야 했는데! 뭐 어쨌든 여기로 잘 가자! 어! 뭐야! 여기 키가 필요해! 에휴 그래! 알겠어! 이쪽으로 가서 키를 얻자! 으차! 으차! 어! 물음표! 오! 어허! 여깄다! 여기 키 얻어주고! 바로 들어가 주자! 우차! 우차! 들어가서! 뾰롱! 오케이! 들어가! 여긴 뭐야! 어! 여기 안에 지금! 어우! 자고 있는 경비원이 있구만! 이거 조심해야겠어! 어! 왜! 아! 아니 뭐! 뭐야! 나! 나는 단지 조금 구경 좀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아휴 몰라 몰라! 이쪽으로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야! 조심해야겠네! 아! 나 진짜! 일단 여기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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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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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완전 위험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우! 계단 완전 두꺼워! 으차! 으차! 아! 좋았어! 여기로 들어가자! 어! 헉! 뭐야 이거! 이거 또 돌아가는데 이거 완전 하드코어 같은데! 일단은 이! 이쪽으로! 이! 쪽으로! 오케이! 얘는 이! 쪽으로! 오케이! 얘도 이! 쪽으로! 아! 좋았어! 깔끔했다! 여기로! 아! 뭐야! 불이 완전 잔뜩 나가고 있어! 조심해야겠는걸! 자! 여기로 조심! 조심! 오케이! 자! 점프! 점프! 어우! 야! 무슨 박물관에 이딴 게 있어! 으차! 으차! 하!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박물관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게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돈을 가지러 가는거니까! 으차! 하! 아우야 좋았어! 어우야 흔들려 흔들려! 이거 순식간에 떨어지네! 으차! 으차! 뭐 햄이 다 건너가가지고 딱히 상관없지만 이쪽으로 갔어! 어우 뭐야! 여기도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하... 박물관 어떻게 터지? 이런 고민을 했나본데? 에헤헤! 그래서! 박물관 터는데 성공했나? 으헤헤! 아! 박물관 터는데 성공했으면은 좀 비법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음! 내 생각에는 여기 밑에 떨어져가지고 털린거 같아! 아우! 진짜! 이쪽으로 가서 나는 꼭 성공하고 돌아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을거라고! 자! 얼른 가자! 여기로! 으아아! 오 마이 갓! 뭐야! 자! 여기로 들어가고! 흠! 무언가! 없군! 아! 아까 CCTV 때문에 이거 신경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짱 빠짱 찌릿찌릿하다고 여기로 가서 레이저!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아니 레이저가 무슨 밑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있냐 되게 신기하네 여기로 또 와다다다 해가지고 이게 사다리라서 떨어지면은 아마 잡아줄거야 여기로 우차 우차 아니 솔직하게 그냥 박물관에서 이렇게 점프점프 뛰면서 가는 것보다 놀이터에서 동전을 줍는게 훨씬 위쪽일지도 어 몰라 일단은 가보자고 딱 봐도 저기로 가면 터올릴 것 같아 생겼지?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버튼이 있다 버튼 띡! 머리를 눌렀어 머리를 누르면 어머 저게 어머 그냥 냅다 냅다 땡그랑 해버리는 거야? 어 그래 냅다 땡그랑 해버렸고요 땡그랑 떼어진 거를 밑으로 잘 내려가서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나 방금 갈릴뻔한 거 아니야? 뭐 몰라 여기 감시카메라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로 어 이거 소화기 열면 안 되나? 몰라 이쪽으로 어어어 이렇게 이렇게 헥! 짜! 오케이 흥! 나의 실력 너무나 대단했어 다들 흐으으하 입이 쩍 벌어질걸? 어 몰라 이쪽으로 가지고 오케이 점프점프 어 점프점프 너무 자만하지 말자 지금 중간 등 모든거 같으니까 여기로 잘 가지고 으차 으차 아우 좋았어 여기까지 경미가 이 정도인데 안쪽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심할까 그냥 이쯤에서 포기하고 가는 게 더 나을지도 아 몰라 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아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한 여정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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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들어가면 우와 뭐야 박물관에 이런 공간도 있어? 박물관 대박이다 완전 예뻐 우와 아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우와 뭐야 뭐야 우와 그림들 너무 예뻐 누가 여기다 이거 칠하고 있는데? 이거 왜 현대 예술 같은 거냐?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야 그냥 여기는 이 그림들 가져다가 팔면은 와 이게 얼마야 일단은 어 뭐야 헉 예 에 에 그냥 이 동굴을 해서 이거 유리창 부시고 왔으면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던 거 아니야? 음 이거 동료가 약간 바보 같은데 아 일단은 가자 여기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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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그림들이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무슨 게임 일러스트 같은데 살짝 일단은 어 우와 아 비싼 거 맞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는 금고가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 이 금고 자 여기는 이 금고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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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바로 가지구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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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잘 뛰어서 여기로 가준 다음에, 오케이, 아, 무슨 레이저가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폭파시켜서 그런가, 어, 야, 어디 있었어? 나 농땅에 피우다가 너가 오는 것 같아서 텔레포트 했지, 뭐, 어쨌든. 일단 내가 돈은 다 챙겼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모나리저를 한번 딱 클릭해주고, 탈출만 하면 돼. 헐, 그, 그래, 아, 알겠어, 그럼 한번 가보자, 일단은 돈을, 아, 돈을 다 챙겼다고 했지, 하지만 나도 챙기고 싶어, 챙겨, 챙겨, 와, 야, 이게 얼마야, 일단은 모나리저를 터치하라고 했지, 모나리자, 터치해, 어머, 헉, 뚜껑이 열렸어, 와, 이런 장치가? 잠깐만, 이것도 가지고 가면, 내가 모나리자, 이거 완전 희귀한 거잖아, 이거 모나리자 가지고 가면은 그냥, 완전, 어,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얘가 뭐, 다 챙겼다고 했으니까 상관없겠지, 이래놓고서, 그냥 막 코인 같은 거 하나 챙기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제 얼굴에다가 싸대기를, 김치 싸대기를, 아주 그냥, 뭐,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자, 오케이, 와, 높아 높아, 얼른 올라가, 우호, 어, 어, 여기가 어디야, 야, 나 왜 교도소야, 어, 그게, 너는 바로 머리를 맞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탈출하다가, 어, 경찰한테 잡았어,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있거든, 우리 여기 탈출해야 한다, 뭐, 그, 그래, 알겠어, 괜히 나왔나, 아, 나 모르겠어, 일단은, 딱바닥에 너가 이렇게 변기를 가리키는 거 보면 변기겠지, 어, 그래, 그렇네, 자, 변기야, 안 찍으려, 들어가시고요, 어머, 여기 또, 뭐야, 여기 우리, 박물캐던데, 아니야? 딱바닥에 거긴데, 거기, 거기, 거기 필이 싹 나는데요, 일단은, 여기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어, 우리 박물관으로 다시 직행할 수 있을 것 같은, 필이, 어, 그냥 찌리르르 오지만, 야, 가겠습니다, 어, 그래, 너가 이쪽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빙 돌아가도, 어, 내 탓 아니야, 어, 너가 시킨 거잖아, 알겠어? 이쪽으로 들어가주고, 어우, 야, 뭐야? 여기 또 올라가는 게 있네, 어, 근데, 여기 확실히 경찰이 있는, 그런 교도소라서 그런지, 여기가 막 이렇게,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떨리거나,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네, 물론 용암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용암 정도 봐줄 수 있다, 일단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주고, 위로 올라가자, 위로 빨리 빨리 올라가주면은, 오, 좋았어, 여기 밖으로 나왔어, 일단은, 야, 뭐야? 우리 애자, 키커드를 쳐줘야 돼, 키커드를 얻어가지고, 요걸 탁 하고 열어야 하는구나, 음, 나도 애자, 이 정도는 안다고, 그래, 얼른 가자, 일단, 저긴 또 불안하게, 괜히 경찰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이쪽으로 가주고, 어우, 딱 봐도 여기 이렇게 지지지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기는 아니라고 지금 외쳐주고 있군, 여기로 바로 바늘 쪽으로 직행해주면은, 바로 여기 있죠, 뭐지? 나 그냥 찍었는데, 진짜로 되네, 일단은, 얻어주고, 오케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가득일기, 좋았어, 열렸다, 오케이, 열렸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줍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빨라이, 가득히 열었으니까, 이제 가는 거야, 우차, 우차, 앞에서 돌려주고 싶지만, 바로 앞으로 가면은, 잠이 깨가지고, 나를 총으로 탁 하고 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갑시다, 우리, 이쪽으로, 우차, 우차, 가지고, 요거, 점프해주고, 점프해주고, 오케이, 점프해주고, 어우, 야, 레이저가 뭐 이렇게 많아요, 아, 진짜 단골 손님이야, 아주 그냥, 어머, 아니, 여기 급식 상태가 왜 이래, 야, 줘봐, 씨, 내려와봐요, 이게 뭐예요, 상태야, 이게, 위생 상태야,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이게, 고기라고 준 거냐, 이거, 설마, 이거 고기라고 준 거냐, 아니, 여기 상태가 왜 이래, 급식실이잖아, 한국인, 나는 코리안, 한국인인데, 밥은 좀 잘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하시네요, 뭐,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로 바로 내려가서, 어머, 뭐, 야, 뭐, 뭐야, 이거, 아래야, 너 이것도 몰라, 너 TV 안 보고 사니? 요즘 이거 핫한 거잖아, 로켓, 뭔, 이거 로켓이야, 이거 우주선이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로 갈 거라는 소리야, 설마? 그래, 우리 우주로 도망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영화에서 멋진 배우가 말했으면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로맨틱한 말이었을 것 같은데, 너가 말하니까 전혀 그거 아닌 것 같다, 뭐, 어쨌든 알겠어, 어, 일단은 타자는 거지, 그래, 한번 타보자, 어, 너 덕분에, 어, 박물관 털러 갔다가, 어, 경찰서에도 잡혔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뭐, 요것도 타보고 되게 좋은 경험했나, 진짜, 그렇지? 거기 다혜나라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니? 일단은, 그래, 가자, 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휴, 그래, 들어가자, 야, 가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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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이 열린다, 오, 세상에나, 자, 되나요, 되나요, 진짜로 가? 야, 설마, 진짜, 진짜로, 진짜로 가, 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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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 머물렸어, 여기 어디야, 잠깐만, 근데 달에 박힌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으로 올라가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진짜로 갈 줄 몰랐지, 이런 개막장, 아니, 진짜로 온 거야, 나 지금? 지금 탈출하려고 우주선을, 로켓을 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하,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는 여정이 참, 험난하네, 진짜, 어이없다, 어, 일단은, 이거 좀, 풀리면은, 가자, 아우, 야, 무슨, 우주에, 이딴 게 있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일단 여기로, 바로 올라가주고, 어우, 야, 어우야, 어우야, 나오는 거 봐라, 어우야, 살벌해, 살벌해, 이쪽으로 가면은, 어? 어? 뭐지? 엄청난 구멍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려랑? 어, 여기 어디고, 어, 여기, 어, 이거 뭐고, 야, 뭐였네, 이거? 아이고, 그냥 피하는데, 잘해봐, 야 너 지금 나 여기까지 보내 놓고서 지금 설명하기도 귀찮은거지? 진짜 어이없다 설명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피하면 돼 이러고 퉁 치는거 몰라 일단은 가자 그래 어 그래 음 설명이 간단하니까 아주 편해 그래 편해 야 너는 진짜 지구 돌아가서 보자 너 진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 완전 때릴거야 아 나 진짜 그래 내 친구니까 이해해줘야겠지 아 근데 내가 저런 친구가 있었나? 뭐지 기억상실인가 아니면은 나 뭐 지금 친구도 아닌데 지금 나와가지고 괜히 이거 하고 있는건가? 뭐지? 뭐지? 고고분이 나는 쟤 이름을 모르는데 쟤는 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 쟤 뭐야 뭐지? 무슨 일이 뭐? 나는 왜 여기 있고? 뭐지 나 지금 사기꾼한테 설명하시고 지금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괜히 이거 하고 있는건가? 아 안돼! 하긴 나 친구 핑크곰이랑 허기허기랑 이런 애들 밖에 어머 이거 뭔데 이거? 그런 애들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지 나 갑자기 친구 생겼다? 음... 음...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 갈거 같은데? 어 그래 일단은 가자 어 뭐야? 엥? 나 분명 우주였는데? 야 이게 뭐 무슨일이야? 일단은 우리 여기 돌아왔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얻고 뭐 문포파 그러면 돼 너 되게 대충 설명한다 일단은 알겠어 하... 진짜 내 친구 아닌거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가서 생각해보자고 덕분에 어 이런 경험도 하고 나 돈도 얻고 좋잖아 그래 가자 했다는 음... 뭔가 이상한 애한테 잡힌거 같지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런 인생? 나쁘지 않아 어 뭐 우주 다니고 갑자기 여기 돌아다니는 이런 내용? 어 나쁘지 않아 일단 가자 이거 해버려? 바로 가는구요 어... 어우가입니다 이거 어렵네 몰라 진짜 뭔지 aging 어hab 대충 살아 그대로 대충 그냥 가 그냥 대충 대충해 난 쟤가 누군지 모르겠고 일단 얼른 퇴치를 해가지고 우리 얻은 돈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어야겠어 자 얼른 가자 복파시켜! 가보자고 언니! 가보자고 나아님! 오케이 복파시켰다 이제 돌아간다 일찍으로 가자! 오 드디어 집간다! 이래 놓고서 경찰서 가는 거 아니겠지? 드디어 우와! 뭐야 엄청나게 큰 집! 아니 근데 큰 집은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한데 야 뭐 뭐야 이거 어? 야 알아 우리가 박물관을 잘 털었어! 그래서 이런 큰 집까지 샀다! 헐 그래 근데 내 돈은? 무슨 소리야 너 내 집 마련 도와주려고 같이 탄 거 아니었어? 뭐 내가 네 집 마련하는 걸 왜 도와줘? 야 뭐야 사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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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래에 좀 진정해봐 뭘 진정해! 너는 내 이름 알고 있는데 나는 네 이름도 모르고 게다가 한 푼도 안 남겨주고 네 집 사는데 다 써?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 집을 부파하고 너까지 털어버린 다음에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야겠다! 어 뭐 아 안돼! 안되긴 뭐가 안돼! 역시 마지막은 폭파엔딩이 돼! 얍!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좋은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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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